안녕하세요 최순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이건 그냥 진짜 재미로만 봐야 되는 거기는 한데요. 주가는 진짜 악재에 오르는가? 제가 주식시장을 항상 이렇게 보면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심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석도 하고 뭐 그러기는 한데 오래된 이야기 중에 악재에 사고 호재에 팔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가 주식을 보면 볼수록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아니다. 정말 여기는 이제 큰일 났다 싶은 데들이 나중에 보면 어느샌가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안 맞고 이렇게만 돌아간다고 하면 누구나 큰 돈을 벌겠지만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자면 터키, 여러분 터키 기억하시죠? 터키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가 완전 바닥을 찍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게다가 지진까지 나고 정말 안 좋은 뉴스들만 항상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터키의 주가지수가 어떻게 됐냐면 이게 좀 크게 봐볼까요? 최근 3년간의 터키의 주가지수인데요. 물론 요즘에 좀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팬데믹 이후로 터키의 주가지수는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작년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거로 알고 있어요. 물론 거기서 지금 뭐 뭐야 막 엄청난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가 뚝 떨어지고 있고 말도 안 되게 진짜 경제가 완전 파탄났다고 알고 있는데 주가지수가 어느새 이렇게 올랐습니다. 아마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그 요즘에 보면은 건설 경기가 지금 엄청나게 안 좋잖아요. 터키 지진도 있지만 건설사가 파산이 되는 게 요즘에 뉴스들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실제로 저도 건설 경기가 정말 안 좋고 제가 실제로 알고 있는 건설사에 계신 분들도 상황이 정말 정말 안 좋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코덱스 건설 ETF 주가지수인데요. 자 최근에 우리가 진짜 뭐 작년 한 이렇게 뭐야 가을이나 그때쯤부터 조금 조짐이 있다고 하긴 했는데 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실제로 올해 초부터 정말 정말 안 좋다라고 했는데 1월 달부터 지금 근 3년 근 한 1년 정도에서 건설 주가지수가 지금 가장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2차전지 같은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솔직히 건설사들이 계속 파산을 하고 있고 지금 미분양에다가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안 좋은데 건설이 올라갈 거라고는 감히 어떤 사람도 얘기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요즘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딜까요? 라고 하면 건설일 텐데 건설이 코스피 올라간 것 코스닥 코스피 올라간 것보다 건설이 지금 특히 최근 들어서는 완전 급등까지 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이렇게까지나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참 신기하죠? 건설 경기가 지금 이렇게는 안 좋은데 한 가지 더 보자면 요즘에 영국이 경제가 정말 안 좋다라는 얘기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경제대국인 영국에서 요즘에 유니세프에서 밥을 얻어먹고 막 굶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할 정도고 영국 경제 안 좋다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그리고 영국 플러스 사실 유럽 경제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안 좋다 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FTA C100 네 유럽 그러니까 이거는 영국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지수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2009년 2009년 전부터 있는 지수인데요. 사상 최고가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영국 영국이 EU를 탈퇴하고 정말 정말 안 좋다 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팬데믹 이후로 올라왔다가 우린 지금 막 미국도 떨어지고 우리나라도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야 저거 전쟁 때문에 유럽이 제일 안 좋다라고 했는데 유럽은 거의 침체가 왔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유럽 지수까지는 정확한 종목명이 기억이 안 나서 모르는데 유럽도 비슷한 걸로 알고 유럽 지수를 추종하는 것도 지금 거의 사상 최고치? 뭐 그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자면 여기 테슬라의 1년 주가 지수인데 물론 최고점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때 1월 그러니까 12월 말부터 1월 초입니다. 이때 그 기사들을 혹시 검색을 해보시면요. 테슬라는 끝났다. 이런 기사들이 정말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테슬라 주주들 엄청나고 뭐 막 진짜 테슬라에 대해서 테슬라에 대해서 최악의 뉴스만 나왔는데 물론 주가가 이렇게 계속 흘러내렸으니까 그것도 맞기는 한데 이 등락이 얼마 돼 보이지 않지만 자 지금 최저가 한 108까지 내려갔잖아요. 근데 불과 한 한 달 사이에 214까지 찍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거의 두 배가 올랐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가 암튼 테슬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좀 좋은 이야기들이 있다. 이번에 로켓들 막 해가지고 그런데 물론 이게 나스닥도 이때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나스닥의 상승 자체를 테슬라가 주도했다라고 봐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재밌는 거는 계속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자 메타가 있습니다. 메타는 좀 더 재밌는데요. 1년 차트로 보면은 메타도 엄청나게 떨어졌었잖아요. 최저가로 90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이 212달러까지 최고로 22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요게 완만해 보이지만 작년 가을에 대비해서 주가가 3배가 올랐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메타 막 이때 한참 동안 메타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끝났다 막 하고서 메타 막 엄청나게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아무튼 메타는 진짜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새 최저점 대비해서긴 하지만 3배나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를 지표로 삼아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안 되지만 제가 돈 벌려고 주식 투자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영상에서 사람의 기대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주가라는 건 확실하게 경제라는 거는 사람의 심리, 기대감이 사실은 가장 큰 재료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그거는 반대로 가는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은 길게 할 영상이 아니어서 길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가 영상에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했어요. 1월 달에 정말 모든 주식 방송이나 경제 방송에서 심리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최악이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랑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쭉 올라오기 시작하고 개미들이 한 한두 달 안 믿다가 진짠가? 해가지고 들어오고 요즘에 또 다시 또 분위기가 막 사람들이 막 계속 간다 계속 간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제가 요즘에 지켜보면서 참 재미나다. 와 이러한 옛날의 구로의 사람들이 하던 주가는 정말 악재를 타고 오르는구나. 뭐 최근에 그 반도체 감산 때문에 삼성 반도체가 진짜 안 좋다라고 했는데 근데 삼성도 지금 요즘에 엄청 오른 거 좀 보셨을 거예요. 뭐 엄청까지는 아니고 테슬라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우리나라 삼성은 그 뭔가 주가 지수랑 강하게 연동되어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오늘은 참 신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악재에 따라서 주가가 진짜로 움직인다라는 거 그런 걸 한번 봐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씨득 그런다고 이거 자 이게 道 이거 우리 annen 이게 내